안녕하세요. 해운대 해변열차 소개합니다.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 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의 블루라인 파크 소개합니다. 예철길을 관광화시킨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여기에 수려한 해안 절경까지 갖춰 뜨지 않을 수가 없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해안을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스카이 캡슐이라는 객실은 2에서 4인승으로 나누어져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코스는 미포에서 시작해 달맞이 터널, 청사포, 다리똘 전망대, 구덕포, 송정역까지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루트입니다. 평균 시속 15km의 다소 느린 속도이지만, 계절과 풍경을 만끽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맘껏 남길 수 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탑승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 타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해운대 해변열차 타임 해운대 해변열차 타임 해운대 해변열차 타임 해운대 해변연 때 사나임 바닥 intake 해운대 해변연 gr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